상대기 정규 선수의 두 번째 매치 시작됩니다 우중의 크기 한 번 돌았던 서현우입니다 파이팅이 좋습니다 자 바나나 그렇습니다 갔다가 다시 넘어오면 또 다르게 오잖아요 그렇죠 자 스매시 내티 맞고 다시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강타 또 때려봅니다 어우 좋아해요 범시를 하네요 흘러나가는 서브를 넣는다면 보 than 아 High abrasive an a has 그러니깐요 그렇죠 게임 포인트를 게임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나갔어요 0대1 1대1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적다보니 소심해지기 시작한 몸이 더 굳어질 것 같아요 그쵸 자 또 그에 못지않은 신인 서현우 선수의 파이팅이 남다릅니다 맞고 줄 필요도 있습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는 서현우 행운이 조금 더 있었던 오주영 4대3 합쳐갑니다 3대5 렛 타점이었습니다 3대6 3점 뒤져있는 서현우 서브 득점 리드는 오주영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주영의 서브 3구 강타 지민골을 졸업하고 온 서현우 선수에요 4 살았는데요 놀라지 않고요 본인 가져갈 점수는 또 가져갔습니다 6대7 완전 하얘 보이진 않습니다 4 7대9 2포인트 뒤져있습니다 딱았어요 소원 선수가 이동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됐던 거 맞습니다 매치포인트 오주영 끝내보고 싶었던 오주영 출신이고 그리고 세월호 선수는 시민고 대구시민고입니다 자 4 5 5 6 6 6 6 7 7 8 9 9 10